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이단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.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법조인이 참여한 자문단은 이단사이비와의 법적 분쟁에 강력 대응하는 기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. 12일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무영 총회장은 자문단은 가정의 파탄, 자녀의 탈선 등 피해를 양산하는 이단들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감으로 이단사이비의 공격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모인 법조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온 전문가라며 이단 대처 문제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이날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단사이비의 고소고발, 위장교회, 성교, 봉사, 문화단체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에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.